동봄 났던가 상문 들었던가 그런 거는 구태도 안 나. 쌀로 다 잡는 방법이 있더요. 근데 이제 딴 사람들은 이제 뭐 딴 방법으로 났지만 나는 옛날에 신어머니한테 배운 거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금방 괜찮더라고. 그래서 그걸 내가 어디서 느꼈냐면 서울 봉촌동인가? 그 옛날에 그 판자집들 많았잖아요. 거기를 밤에 어떤 사람이 나 내려가지고 열두시 넘어서 점을 보러 왔어. 근데 내가 진짜 이러니까 왜 그러냐. 누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배가 이만한테. 근데 그 집에서 산소를 건드리고 나서 그 아저씨가 그렇게 된 거예요. 나이도 많지도 않아. 마흔 몇 살밖에 안 되는데.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구태여. 굿 타면 나요 그랬어. 그럼 해달래. 그래가지고 굿을 이제 장 봐가지고 우리 신엄마 장과 알면 이제 내가 징치고 셋이 갔어. 가서 차려놓고 하는데 어머 이 안방 일부니까 이불을 이렇게 싸놓고 아저씨가 배가 이만해 가지고 있는 거야. 그런데 우리 신엄마가 이제 부정을 풀고 들어왔는데 내가 엄마 그러니까 왜 그래 그래서 우리 신엄마도 이불 사람인데 저 사람 동복 잡아주래.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어디다 잡으래 그러니까 저 아저씨한테 잡으래 그러니까 그 신엄마가 그렇게 하더라고 쌀로 그걸 반가워야 내가. 그래가지고 두려워 놓지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니까 그냥 이를 대겸선 다 죽어놓고 동복 잡으라 하니까. 거짓말도 아니에요. 옛날에 이 쓰덩 국그릇 있잖아. 쌀이 이만큼씩 없어져. 세 번 잡는데 세 번이 다 그래. 그러더니 뒤로 또 그렇게 해서 세 번을 잡더라고. 그러더니 한참 있고 이제 우리 일을 하는데 마누라를 부르더니 밥 달라고 그러더래. 숙주나물하고 밥 달라고 밥을 못 먹던 사람이. 그래서 보니까 밥을 한 공기 다 먹고 숙주나물 다 먹고 그때서부터 오줌을 싸기 시작하는데 이불을 드니까 그냥 물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사람 고쳤대니까. 쌀로. 쌀로 동복을. 그러니까 이 동복 난 거는 잡아서 자꾸 일을 해도 해야지 그냥 일만 한다고 안 나. 선생님 지금 그러면 동복 9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. 요즘 가짜 부족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가짜 부족? 많지.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하고. 많지. 가짜 부족. 지금 선생님을 데리고 계시는 이런 물품들 사는 물품을 사는. 거기 가면 어떤 거는 한 장에 한 장에 2천 원, 3천 원 그래. 그런 부족에 효력이 있어요? 아유 없어 그런 거는. 우리는 부족을 써서 일한 집들은 그냥 해줘. 일 안 한 집들은 받지. 이사 잘못 가서 탈 난 사람. 그 사람 나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사 잘못 가서 그러면 어떤 부족 어떤 부족 해주라. 딱 그러거든. 그런데 지금 만물상에서 파는 거야. 2천 원, 3천 원짜리 갖다가 몇 십만 원씩 받고 팔잖아. 나는 그렇게 못 해. 그러면 부족의 유효기간이 있어요? 1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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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제 부족이고 재수 부족이고 1년. 그러면 정월달이면 바꿔치기 오는 거야. 반복한 성 lake가. 하다가 이제 합격 못 돼가지고 그런 애들 합격 되잖아. 합격 되면은 없애도 되거든. 그 대신에 이제 뭔 부적 해주냐면 친구들이 나를 이쁘게 보고 해코지 안 하는 거 그런 거. 아유 가짜들 많지. 이 부적은 뭐가 제일 좋냐면 산초 알아, 산초. 산초기름이 최고야. 그 기름으로 해야만 최고로 좋아. 산초기름이 짜는 데가 없어. 그래서 가운도, 가운도 가면 그것도 그냥 그것만 짜면 좋은데 그게 한 대 짜도 바깥쪽병으로 하나도 못 나와. 들깨하고 섞어서 짜주는 게 있어. 그래도 딴 것보다 그게 좋아. 그걸로 쓰지. 그리고 부적이 물에 들어가도 퍼지질 않아. 글씨가? 글씨가. 선생님이 부적을 썼을 때 부적의 효능이라고 그러잖아요. 지옥과 많이 보지. 근데 지옥과 빨리 보는 거는 이제 이사 가서 탈난지, 이사 잘못 간지 이제 삼살방이나 대장군 간 집이 그러니까 부족해서 부쳐주고 이제 취직 못 해서 하는 거. 이제 어디 합격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. 이제 땅을 사야 되는데 머리 아프면 그렇죠. 땅, 나 좋땅이 마음에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. 또 랩이 멈 argent인과 관련된 거. 일단 셀에 있는거는 또 오는 뜨라. 또 오는 뜨라. 또 오는 뜨라. 어머니가 물에 우리가 말하는 뜨라. 오마이크로 부분에 붙여. 또 오는 뜨라. 또 오는 뜨라. 오는 뜨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